브랜드 모노민즈는 함께하는 삶 속에 나만의 가치를 품은 사람들의 것들을 뜻하는데요 자신만의 가치를 담은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브랜드입니다 자연의 색상과 모노민즈의 취향을 가득 담은 가죽 차키 케이스로 심플한 시선과 휴식 같은 소중함을 선사하는 감성적인 아이템입니다 심플한 형태 속 많은 생각과 가치를 담은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사용할수록 가치가 느껴지는 고급 천연 가죽의 특성을 살렸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으로 소중한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모노민즈 키커버입니다 기본 구성은 키커버와 키링 고리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각 색상 카드와 선물하기 좋은 디자인 패키지가 눈에 띕니다 본 제품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 키링과 고리는 24K 골드로 제작이 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했는데요 총 5가지의 색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스크핑크, 버플 화이트, 선세스카이, 레인클라우드, 이클립스 블랙, 모노민즈는 천연가죽으로 만든 키커버라 더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특징인데요 천연 소가죽만의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답니다 4계절 모두 사용하기 좋은 매력적인 와인색 내부 디테일과 더불어 뒷면에 각인되어 있는 모노민즈의 로고가 멋지게 표현되어 더욱 멋스러운데요 디자인과 색 모두 완벽한 퀄리티를 자랑하는 키커버를 찾는다면 모노민즈 제품을 추천합니다 천연 소가죽이라 간혹 점이나 힘줄, 주름처럼 자연의 흔적이 드물게 남아있는데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빛을 받아도 아름다운 컬러, 풍경을 담은 모노민즈의 감성입니다 이제 나만의 감성을 표현해보세요